콘텐츠 플랫폼 기업 리디가 OTT 업체의 왓차 인수를 추진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디는 왓차의 경영권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거래 방식은 리디와 왓차 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구체적인 기업 가치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디는 왓차 인수를 통해 기존 웹툰 웹소설 분야에 OTT 기능을 추가해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왓차는 지난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 규모의 상장정 투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으며, 경영권 양도 및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업계는 인수 유력 후보로 꼽혀온 웨이브 티빙 등 OTT 업체들에 이어 리디의 등장으로 왓차 인수전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